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 HFamily니 반갑습니다 복숭아님 무진장님 오니리 강호철님 누가 유리하냐는 무진장님 사키미야 나가님 이한솔님 리틀보이1945니 잉의인님 오지곤아라니 안니 형지님 반갑습니다 그럼 방송은 저 새벽 두세이까지였고 두세이 오우, 풋풋해네 제대로 다할려니 2,000원 맞습니다 야맨 크스, 성대랑 왠지 메카 갈 것 같은데 7파가 칠럿이 한 마리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7파를 많이 갈지 더블 랩? 위험한데 9시에 더블 랩 랩핵은 아니고 개잘핵 랩핵은 아니고 그냥 개잘핵이야 어? 김말 한 아이디 뭔가요? 혹시? R 넣을 수 있어? 김말한 아이디? 어? 리버 R? 리버 R인가? 아까 그 같이 게임했던 사람 아니야? 이분?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웃기네 어? 어? 우크라이나 어? 헬로 헬로 유 맨 어? 오케이 민... 영익 선생인가? itarundD 차라리 아우씨 저거 오넥 스카웃 느낌 차라리 아웃씨 저거 오넥 스카웃 느낌 천천히 자아 에이 설마 여기를 꼴아박는다고 더 네 2 3 1 3 1 1 1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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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과해 깔끔함이 자 피카소 나한테는 이제 견제가 안 오네 또 다 날아가가지고 이제 좀 메탈 나가겠네 다 날아가서 오케이 아잇 땡큐 마일을 걸어주네 1분 다 죽었네 빨리 땡큐 좋은 팀플이었어 상대 토스와이에 어? 팀플레이 잘 안 해봤어 잘 안 해봤어 잘 안 해봤어 잘 안 해봤어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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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리콜 뭐 헬프하고 난리... 난리고... 라이브... 3시원 밀면 바로 끊은 지지인데 아 게이트 많으니까 상대도 이거 잘 버티는데요? 1시원 밀면 바로 끊어진다 그만 놀고 그만 변신 끝내라 빨리 상대 좀 좀 보통스럽겠어 아 내가 엎그를 안하고싶구나 에이 염치는줄 약간 약하더라 탱크의 리콜 맨언 스캔! 데이트 부족한가? 아.. 아.. 세 줄.. 세 줄 깔아놨어 세 줄.. 잔인해.. 세 줄을 깔아놨어 아 잔인하다.. 세 줄을 깔아놨어 세 줄을.. 아.. 슬프다 슬퍼 3. 아잇 2. 아잇 1. 아잇 1. 아잇 1. 아잇 1. 아잇 1. 아잇 상대 불쌍하다 뭔가 못하진 않는 않는 거 같은데 뭔가.. 안드로메다가 가고 있네 차가운거같은데 지지 you 지지, yep 이게 뭐 누가 누구껀지 뭐 구부리 안갈어 어